절대 안 열릴 것 같은데? 야, 갑댕. 뜯어. 니 3대 500인가 뭔가 그거라며. 이거 하나 못 뜯어? 저건 3대 1톤을 쳐도 못 뜯어. 아휴, 시도라도 해봐. 운동 뭐하러 있어. 운동의 목적 같은 거 없어. 운동 그 자체가 목적이지. 뿌팀 상체 임박. 역시 피지컬이. 레알 지렸고요. 나도. 조심해. 그러다 주먹어. 오케이, 나도. 카페. 아, 진짜. 야 꽉 잡았지? 쭉 땡겨. 이 팔로 땡기지 말고 등으로 땡겨라잉. 뭔 소리야? 등으로 어떻게 땡겨? 아 그냥 땡겨. 있는 힘껏 자. 아이 뭐해. 땡기라니까. 충만 땡기고 있는데 왜 안 올라가지? 아이 정말. 나 흉막을 조여서 갈비뼈를 닫아. 그 힘을 기립군으로 연결했어. 저기 달군님. 이제 그만 가시죠? 이거 우리 싹 다 신고 당할 거 아닌데? 들어가자. 네. 나 저 트럭 안에 있는 거 뭔지 봐야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달군님 피신 걸로. 어떻게 저기를 안 들키고 넘어가요? 왜? 입차 완료했습니다. 작업에 앞서서 정화의 기도가 있을 예정이니 보안인원 제외한 봉사단 전원 주차장에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원 주차장에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 정지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고가 났어요. 도와주세요. 예? 차가 빠졌어요. 사고가 났어요. 누가 봐도 존나 수상. 뭐래 저 사람? 아니 지금 여기 어떻게 오신 거냐고요. 차가 사고 지나가는 길인데. 길을 잃었어요.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 뭐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개인 사유지니까요. 더 이상 못 돌아가시고 다시 왔던 걸로 돌아갔어요. 사고 소량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차가 어디에 있는데요. 어 어 저.